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하죠 나는 단어를 외우는 게 어려워요 나는 시간 관리하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 문장들을 우리는 이렇게 영어로 바꾸곤 합니다 I'm difficult to remember words I'm difficult to manage my time 하지만 그거 알고 계세요? 우리말의 이 문장들을요 이러한 영어 문장으로 바꾸는 것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나는 단어를 외우는 게 어렵다라는 이 문장 무엇이 어렵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나요? 물론 주어는 나는 이라고 적혀있는 거 볼 수가 있죠 나는 뭐뭐 하는 게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뭐가 어렵냐고요? 내가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? 나는 어렵다라고 적혀있으니까?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금만 더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요 이 문장에 말하고 있는 어려운 것은 단어를 외우는 동작인 거예요 나는을 지워보세요 그래도 여전히 문장이 말이 되죠 단어를 외우는 게 어렵다 즉 내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단어를 외우는 그 동작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영어적 사고를 통해서 다시 바꿔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단어를 외우는 것은 어렵다? 나에게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영어로 바꾸면요 문장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To memorize words is difficult for me 그리고 이 문장의 가주어라는 것을 활용해서 단어들의 순서를 바꿔보면 문장이 이렇게 정리가 되죠 It is difficult for me to memorize words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유로 해서요 나는 단어를 외우는 게 어려워요 라는 우리말은 영어로 It is difficult for me to memorize words 가 맞는 거지 I'm difficult to memorize words 로 바꾸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다음 예문들을 한번 살펴봐 주세요 The book is difficult to read 해석해보자면 그 책은 읽기 어렵다 라는 뜻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투부정사에 사용된 read라는 동사의 실질적인 의미적인 목적어는 지금 이 문장의 주어에 쓰여있는 The book 입니다 해서 읽기 어렵다는 거예요 뭐가 어려운 거예요? 그 책을 읽는 게 어렵다 라는 뜻이고요 The car is difficult to drive 이 차는 운전하기 어렵다 라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투드라이브 운전하는 게 어렵다는 건데 뭘 운전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? 이 투드라이브의 목적어의 의미를 취하는 것이 바로 이 주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차가 운전하기 어렵다 라고 이 문장이 말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I'm difficult to memorize 뭐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? memorize 암기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근데 포인트는 뭐예요? 뭘 암기하는 게 어렵다 라고 이 문장은 설명하고 있나요? 나라는 사람을 나라는 사람을 암기하기가 어렵다 라는 뜻이 바로 이 문장이 말해주고 있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개성이 너무 없어 눈코입이 흐리멍텅하게 생겼나 봐요 존재감이 없어 봤는데 어디서 우리가 만나긴 했었나요?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는 거야 그런 경우 I'm difficult to memorize 아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알아보고 이렇게 제 이름 외워주고 그런 거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저라는 사람이 memorize하기 어려워요 라는 문장이 바로 이 문장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식의 실수를 영작을 할 때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뭐뭐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라는 말을 하려고 I'm difficult to 동사라는 식으로써 영작을 하시게 되는데 그게 굉장히 오해를 살 만한 내가 의도하는 것과는 다른 식의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가끔씩은요 그냥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문장들도 많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해서 혹시나 우리말로 나는 뭐뭐 하는 게 어려워요 라는 말을 하고자 하신다면요 실제로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을 해주세요 참고로 여기에 difficult 자리에 다른 형용사들 넣어서 이 문장도 여러 가지 어떤 뜻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It is easy to 동사 이렇게 말해주면 뭐뭐 하는 게 쉬워요 라는 뜻이 되겠죠 누구에게 그래서 그걸 또 하는 게 쉬운지 말하자면 의미상의 주어를 붙여주고 싶다 하면 For someone만 넣어주시면 되니까 이것도 참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See you soon